3장 밑바닥거리 어르신에게 총을 맞은 우리의 주인공 이치바는 어디선가 눈을 뜨게 되는데 이곳은 어디? 가슴에 총맞은 자국이 있죠? 그런데 남바 나올 시간이고 남바 우리 남바 이것은 요코하마 그지촌 오 남바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죠 목요일이죠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저렇게 꼬맸으면은 그지촌 나의 주인공 이치바 내가 지금 뜯어져있어서 알아요 그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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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바 목소리가 되게 중저음이었네 중저음이 그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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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무엇일까요? 응... 음... 여러가지를 듣고... 아무튼... 여기는 어디야? 이진초대요 이진초대요? 이진초대요! 이세자기 이진초대요! 여기는 요코하마입니다 여기도 요코하마 하... 여기도 요코하마... 왜 내가 요코하마에... 그런거는 모르겠지 아... 사흘이나 됐었구나 난 요코하마 가본적이 없어 잘 몰라 복교밖에 안갔봤어 고미捨트바에 버렸어 고미捨트바에 버렸어 죽었을까 생각했지만 기운을 잃어버렸어 죽었을까 그런데... 너가... 응 응 하지만... 그런데... 위치하면 이곳은 용적이 가능하다고 제이징... 너는 다행이던 것과 담아는 딱히 덜어버렸어 담아는 심장이던데 담아는 심장을 동맥을 바이러시지 바이러시지 척에 뒤로 이동이 조금이라도 그녀의 여유를 이래 그러면은 어르신이 진짜 명사순이네 감사합니다 그... 너는 命의 원인 저게 소미가 또 의미인데 집이 없어요 市 帰る場所なんてねえんだ 俺にゃ あの 迷惑はかけねえ 少しの間だけ ここで休ませてくんねえか 嫌だねえ 頼む ちょっとだけ助けると思って 助ける? まさかお前 俺らが助け合って生きてるのでも思ってるのか 俺たちは奪い合って生きてんだ 俺らの世界ってのはな コンビニで廃棄された弁当一つを狙って 何十人もが群がる世界だ お前がここにいると その分誰かの食い口が減る 大迷惑なんだよ さっさと消えろ わかった オスニコがあいばあ 俺らが 뭐..뭔다같아 좋은 사람이네 여기에서 죽으면 괜찮을 것 같단 말이야 그것만으로만 헤헤 그렇다고.. 하지만.. 그냥 죽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럼.. 먼저.. 왜 그러는거야? 곰인형? 곰인형 저거 있으니까 무슨 나 혼자 산다도 아니고 가명 아니고 본명이에요 본명이에요 네? 네? 아, 이건 시키죠? 아, 그럼 1번에 해 아... 그리고 너는? 난 바 난 바 2번에 해 자, 그럼... 어디에선? 저는興味이 없어 그런 거 여기에는 그런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엔짜리 하나 있지 않았나? 피 묻은거 드래곤엔진 잘 만들었지 드래곤엔진이 장점이 뭐냐면 멀리서 눈을 반중같고 희미하게 보면 그래픽이 졸라 좋아보이고 가까이 눈을 바짝뜨고 텍스처를 보면 그게 그지같아요 희미하게 설렁설렁 보면 옷이 괜찮은데? 가까이서 보면 그지야 자 패지 주스로 가자 어쩌다 사장인가 그거보니까는 저거 자판기 위에 동전 올려놓던데 자판기 위에도 한번 봐 병뚜껑일걸 병뚜껑이죠 아니 만져보면 하지 까칠까칠한거지 나은다 그사 현나 기호 못하자는 자는거지 옳아 자, 다음은 너희가 할거지 이 부근에 있는 지판대기 한 번에 가볍게 해 응, 그리고 고기밭도 가게 될거지 가게 될거지 가게 될거지 알았다 내가 먼저 돌아가자 너희도 찾아봤으면 돌아가자 이 지역은 위치한 연체와 많은 일을 안쪽으로 가볍게 해 네 안쪽으로 가볍게 해 신일이 쓰레기통과 자판기 흠흠흠흠흠흠흠흠 드리딩띵띵 50원 5원 5엔 아 50원 맞네 500원 15원 꽝 밤새 뒤져 밤샐때까지 뒤졌어 난 이 촌장에 뭐 한따까리 할줄 알았는데 끝까지 별거 없더만 은근 고수일줄 알았어 폼은 되게 잡어 어 야구자 죽고 절절도 사연을 다 얘기하고 숯불구이와 비싼거야 불향난다 다시 꼼꼼히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 기진정류 히레자케 히레하고 자케하고 붙임말 같은데 사케, 자케 뭐 이런건가 네, 내일은 어떻게 부르니까? 뭐 철주사이지 뭐 철주사이지 철주사이지 어우, 배경 선명한거 봐 자, 주스러 가자 시작부터 100% 따겠는데 오우 오우 옛날에 다 마스터한 사람으로서 로숙자 입문 네네 그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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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네, 잘 그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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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터지 뭐야 바카스 어 나 하나 못먹은 것 같아 아 됐어 일단 다 하나는 못먹어도 쪼꼼한게 3개짜리가 5원짜리 저기 20원짜리였나 어 근데 풀스하고 조작감이 약간 다르긴 하네 아 아 30프레임 60프레임 차이인가 띵 띵 아 이게 30원이었어요 이런거 많이 줏을 필요 없고 저게 많이 저런거 많이 줏는게 좋아 박치기하고 아 아 아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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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훔 dorme 도대체! gov 도대체! 발달 거기 서! 30초? 아 아직 A밖에 안돼? 아이씨, 초반부터 S는 받아야지 A만 하자 300이 S였나? 300부터가 2백원 150 이렇게 세빠지게 모아봐야 1500원 스위치 아, 또 에코뽁 에이 우리의 주차장은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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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원 세빠지게 모아봐야 의미가 없어 근데 이거 확인해야 돼 여기서 그 점수를 먹는 템이 있을거야 아마 체크하고 뭐 이런거? 어느정도 확인해야 돼 어느정도 확인해야 돼 그 금색 곤충 같은거 하고 재료 같은거 흥믹 그 금색 곤충 같은거 하고 재료 같은거 재료 같은거 하하하 진짜 난 저거 먹으라 그래도 못 먹을거 같애 생선 햄버거라니 아무리 배고파도 못먹을듯 생선살만 발라서 넣어주면 또 모르겠는데 나는 뼈채 씹어먹으시는.. 뼈채 씹어드시는 분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내 식감에는 전혀 아니라고 일단 뼈가 씹히는 순간 의약 내 식감에는 뼈채 씹히는 것 같아요 뼈채 씹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의 차이라서 전어도 못먹어 뼈채 씹히는 것 같아요 재미있다 보통 목에 한번 가시 한번 걸려본 사람들은 트라우마 때문에 가시 못먹죠 나도 동태전에 동태전에 가시가 그렇게 많거든 그래서 동태전은 다 별로 안좋아요 저는 좋아하는데 지금 시작해서 이 부분에 뼈는 것 같아요 다른 돈을 준비했다 각자, 돈을 준비했다 그리고 돈을 부고 들어 어디에요? 그치? 그치? 쟤쟤 네덕오리요떄 명목돼 홈브레스카라 카네을 마키아게든다 하아? 난데 카네하라와나기야 고고와 아이츠도 도지라노가 소저네가 오레가 고고니쿨마에 카라 쟤쟤 아니 캔 캔 주워가지고 1500원 벌어온는데 그걸 뜯어가 나뿐오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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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빙류만하고 꼬미주로하고 하나가 뭐있지 하나가 일본 일본 약해졌네 사민방이 이제 대립하고 있잖아 찡검 나뿐오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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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2만원씩 내면은 1인당 여기 완전 금... 금송아지 나오는데 아닙니까 2천원 내면 2만원인데 1인당 2만원씩 하루에 걷으면은 10명만 걷어도 20만원이고 1달이면 6백만원이네 1달이면 6백만원이네 황금알을 낳는 거위자리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자리요 вним 어떻게 봉투는 다 있나봐 결혼식장 가서 맨날 가져오나 아 왜 저거 맞는데 똥꼬가 찌릿하지? 그렇군요! 그렇다면 너희도 여기 10명이잖아 응 죽을때는 허락을 많이 받아라 돈은 없네 마... 그곳에서 허락을 받아라 상처가... 3일... 총 맞은지 3일밖에 안됐는데 나는 치질수술하고도 일주일째 못 앉아있는데 저 새끼는 어떻게 3일만에 저렇게 주먹질을 할 수 있는거지? 하지만 그는 내가 내가 지키고 싶었다고 생각하잖아 그는 내게 너무 많네 그는 그는 내게 내가 죽을때는 내가 죽을때는 그는 내게 내게 죽을때는 그는 그는! 하아... 멋있다 그는 당신처럼 뱉는 신경은 그는 그는... 하지만... 마케이누은 어디에 도대체 호야만? 마케이누의 깊은거다 마케이누의 깊은거다 그런가인은 그쪽으로 생각하자 그쪽으로는 코 또 때려야지 지키려도 지키려 람마산 지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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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법사님 락스윙 생겼네 비둘기 강습기 비둘기 강습기 썩은 입김 썩은 입김 좋아 딱 걸렸어 엠피 회복 어? 섞었는데? 힐 해야돼 아쉽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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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힐 힐 힛 힛 힐 シロ 小遣い稼ぎしてたらホームレスに返り討ちにされましたってよ でもどうかな? じゃあ俺らが仇取ってきてやる なんて優しいこと言って出張ってくれんの おめんとこのカンバーそんなに暇か? 暇マフィア? 暇マフィア ふざけがって ふざけじゃいねえ おめえも組織の人間ならわかんだろ お母さんは、今前因けど 明つまたいの明つutzはリウマの島のそとだろか? 에이? 마지까? 그것은 정말 나쁘지 않나? 대이찬 뭐? 나는 여고하마의 일은 없지만 나아바리 정도는 정리할 수 있겠지? 당신에게는 가르치는 고수값이도 할 수 있는 일은 정리할 수 있겠지 자신의 나아바리을 넘어간 후 홈브레스까지는 돌아다니 저거 何을 할까? 何을 할까? 大変だな, 이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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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貴様라 何을 해? 舌っぱってのはきついよな 俺もよくわかるんだよ でも弱いもん イジメは良くねえよ よしゃあ 今日の所を開けてやる 帰るぞ そっかい じゃあ次は何か食い物持ってきてくれよ 勝手にしてくれたな いや でもこれでも奴にビビる必要ないっすよ ふぅ 帰る 帰る 次にあいつらに手を出したらすぐに出ていかせる 俺らにとって一番重要なのは 明日の寝床なんだ 忘れるなよ いいな いいな あんなに起こることはねえのによ いや すまねえ やっぱ俺 勝手なことをやっちまったよな いや いや お前の見立ては間違っちゃいねえよ おかげでずっと溜まってた怒りが発散できたってもんだ 俺だけじゃねえ 見てたみんなもスッキリしたはずだ 礼を言うぜ そんな 礼なんてやめてくれよ しかしお前は人を怒らせる天才だな は? わざとじゃねえよ それにそんなのやべえだけだろ 間違いに でもな 厄介な才能でもその人間の魅力には違いに そんなもんだ どうだがねえ しっかし知らなかったなあ 横浜じゃ 中華マフィアがあんなに幅を聞かせてんだなあ 中華マフィアだけじゃねえ この街をしきってるのは 偉人さんだ 偉人さん 偉人さん 赤いこつ 空いてた 女の子 偉人さんに連れられて 行っちゃった と さっきのテイが所属しているのが 中華マフィア ハンピン・リューマンだ そしてこっちがコリアンマフィア コリアンマフィア つまり韓国の組織だな もちろん日本のヤクザもいる その名も 横浜清流会 この3つを総称して地元の人間は 偉人さんって呼んでんだ って呼んでるな じゃあ 横浜清流会ってヤクザ やっぱり大海連合の参加なのか 馬鹿い家 清流会は未だに 一本どっこを貫き通す 筋金入りだ じゃあ 偉人長に大海連合は 大海連合どころか 偉人長には 登場会さえ入ってきた試しは 日中間によるこの鉄壁は 日中間によるこの鉄壁は 肉の壁って言われるくらい感情だ 要素の勢力は決して入ってこらない 肉の壁か すげえたとえ方だな じゃあ その3つが連携して街を守ってんだ 連携? そんなことしてねえさ この3つはな 昔からバッチバチに睨み合ってんだ え? じゃあ 明日にでも戦争が起こったって 不思議はないんじゃ まあ 冷戦状態だな 冷戦? 何か少しでも摩擦が起これば いつ爆発してもおかしくねえ 火薬庫みてえな状態ってことだ なるほど 僕たちが一番よ いつ爆発するか分からないから いつ爆発するとは分からないから 你が出るのは 暗らすことができないよ でももし火薬庫に火がついて横浜の内部で戦争が起きちまうことだってあるんじゃねえのか? へえ、考えたくもねえな。 ルニミンがそこ 무조건されてルニミン死んじゃしょは? それこそ核爆発くらいの衝撃が走るんじゃねえかな。 でも絶対長いことは戦争もしてないんだよな。 だったらもう損なきもさらさらないだろ。 意外とその偉人さんの幹部ってのも冷戦にかっこつけて 俺が言ったんけあまああだちろ 기동대원인가 했었고 それは違うんだよ。 それはそれぞれが最強を目指し合うことで冷戦が保たれてるってことを 誰よりも知ってる。 後ろに、組織力力を高めて政治を続けてくれました。 火薬具の大きさを増すばかり。 ええ? 九州浜の浦ら街で行ったのは そういうとこで生きる覚悟が必要だと思うのだ。 なるほど。 今まで聞くのか? 何度か? でも一番。 俺が幸運だったんじゃないか。 え? 何で? 俺が大見に寝かれた親分から受かれた。 그리고, 누군가가 운영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요코하마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이 상성이 있어갖고 전기, 불, 뭐 이런거 하나씩 다 갖고 있어야 돼 약점, 약점 공격하네 칼에 약한 애들, 뭐 총에 약한 애들, 뭐 이런 애들 다 있어갖고 아, 방금 내 똥꼬가 찌릿찌릿했어 상처를 건드려 돈, 돈 인제구나 만원짜리 10만원 무려 10만원 위험해 벌떼들이 달려졌다 prototyeyed 촌촌 찌릿찌릿 둘이 같이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잖아... 헤헤헤헤헤헠... 어떻게 해야 했는가? 기다려줘... 어... 큰일이야... – 어떻게... – 음... – – – – – – – – – 모자 노샷 자네가 아 아 잠시만요 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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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아 아 강한 아 아 그럼, 그 부분은 없는데... 일단, 그 부분은 그냥 본 것인가? 5,000원은 사용할 수 있나요? 아놀... 그 말... 그 말... 그 말... 그 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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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i... though... 파이팅 criteria... 디지 데 Шrique Então... vad het una... 打たれた穴が開いてるんだ。もし一番がもっと前から持ってたとしたら、ルマン札にも銃弾の穴が開いてるはずだ。だがこいつは開いてねえ。打たれて気を失った後、自分で入れるなんてこともありえねえ。つまり打たれたあと、誰かが一番のポケットにこいつを入れたんだ。 誰か?何のために?わかんねえよ。そんなの。 まあ、ここに運んできた奴なのかな。でもそれが誰なのかもわかんねえんだよな。 ああ。そもそも、なんで俺がここに運ばれてきたのか。なんでそんな札があんのか。本当に訳がわからねえんだよ。嘘じゃねえよ。 とにかく俺たちは、警察が絡むような揉め事はごめんだ。そんなもんさっさと捨てて。もう騒ぎ起こすんじゃねえぞ。 とにかく、俺たちは警察がからむような揉め事はごめんだ。そんなもんさっさと捨てて。もう騒ぎ起こすんじゃねえぞ。 자아이 이스라엘 아르바이트 선지오는 호흡국 수소 나무사 나아 로봇 약속 서라이 사와디아 모 메고도 냐 키워드 2 2 어! 응! 어... euh!! 오리아 send Melbourne 천국 doctoral 오... 천국 발회 천국 지구 속에서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도구에 이따 때 고구려와 마시 낙지 네? 1日 아쉬워보니시 데가 다라이데 꼬노자 마다세 음 そもそも世の中にはよ これっぽっちゅうかもらえる仕事って いっぱいあんだろ あるだろうな あるだろうな じゃあやろうぜ どのあてがあんのか? そんないい仕事を紹介してくれる知り合いでもいるのか? 에? 에? そうだ ハローワークにでも行きゃ なんかあんだろ あのな 簡単に言うんじゃねえよ みんな聞いてくれ え? 何する気だ? 何するとそんな風に生活しているのか? ふん? 何するとそんな風に生活しようかな? そんな風に我就いってくれ そんな風に行か? いってねえって顔だら あなたたち 体力はあるじゃないか? あなたたち あなたたち 体力はあるじゃないか? 手だけの器用な奴も許し 料理がうまい奴だっている なのに何で仕事を見つけようとしない めんどくさがってんじゃねえよ おいおい 아, 귀찮아, 귀찮아.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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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아. 귀찮아, 귀찮아. 인간의 기분이 알 수 있을까? 모두 가족이나 가족들도 있고 소속의 의학도 있고 좌절로 따지면 이 집안이 최고 아니야? 형제 잠이 없어 가족도 없어 유인한 연준한테 총맞아 버려져 대신 옥살이 십팔년에 제일 천하랏니? 다행히 모두가 매일 일종의 일종일 수 있도록 하지만 이 일종일 수 있을까? 아무래도 이 일종일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메인의 가치관을 지키는 것 잊지 말고 그래도 예가에만 있는 것 같아 예? 너도 이 기자를 당했고, 그런데, 안다는 아직도 못하는데. 또, 해야하나. 네네. 무엇인지는 잘한다. 왜 홈페이지에... 이런 얘기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당신의 말씀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한다. 알겠지. 생각보다 깊지 않으면 좋겠다. 같이 가볼까. 하루라크. 갑시다. 아니 아무것도 없네 특정템 같은건 대체 언제 들어오는거야? 아이고 형님 드디어 PC판 4K 용칠 해주시는군요 감사히 보겠습니다 ㅎ 그럼 이제 또 캔주 타러 가실 스마트폰에 있어요? 흐어어엉 흐어어엉 오오오 야옛날에는 모든게 다 들어가있네 의상 변경을 어디서 하더라 추가 콘텐츠는 수령한 후에 투동으로 저장해야만 합니다 미친 거의 끝판왕 재료들 다 들어오는데 와 교본도 이렇게 많이 주는구나 이런거 없이 했었는데 다 저장해야돼 출세지원 100이 뭐지? 개많아 받는데만 한참 걸려 한꺼번에 받는거 없죠? 다 받았다 DLC 수령 목록이 99중에 31 다 받은거겠지? 장비 오렌지 빠이스 쿨한 장어 기절상태무용 와 이게 이게 있다고? 이거 거의 끝판에 주는건데 거의 엔딩볼때 불폐물폐마우스가드 거의 레벨 거의 끝쯤에 가서 구하는거거든 왜냐면 나중에 극기 쓰는데 만화가 한 100씩 들어가지고 한 번쓰면 없고 한 번쓰면 없고 두 번쓰면 없고 이래가지고 남바는 뭐 입을거 없나? 장비 세팅 하나밖에 안주네 이건 냉기 안쓰는디 냉기 안쓰는디 냉기 안쓰는디 저것도 아 고용지원센터에서 갈아있나? 저것도 대화를 50개인가 다 해야 템주고 이랬을거야 야 처음에 저거 상자 못먹어갖고 저거 한참 헤맸는데 저거 저거 상자 먹으려고 저거 저장 한번 하자고 저장 좋지 저거 어떻게 먹냐고? 뒤로 돌아가서 먹는데가 있어요 유대기 어 약점이였어? 어 약점이였어? 탄력이 아 제가 자격을 해봐 히히히히히 줘 이거 아니구만 구직자들이 너무 많아 다가! 슈퍼사야이니냐! 말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아직은 어린아이들에 가진다고 말해! 마츠오, 너는 술이 마셨어? 그런 사람들은 안전하겠다고 말해. 먼저, 술을 잊고, 후회하자. 알겠어! 이런 곳에 다시 돌아올까? 네! 감사합니다! 현실의 주소는 쿨단이지만... 지금... 숨는 곳이 없네... 하지만, 일찍은 참고하십니다! 술도 마셔라! 그럼...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결정할까? 고집가의 주소를 정리해 주세요 네... 뭐... 아... 근데 그... 집값도 없어요... 아... 로지오 생활이네요 그럼... 연애도 하지 않았었나? 뭐... 전공신단과 기능고시를 받으셨는데... 아니... 내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런 일이예요! 어떻게은... 일이예요? 현실은 악신시가내여요 권력이기 때문에... 꼭 부탁드립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조건 미소입니다 권력이기 때문에... 네, 다음 사람입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조금씩 소개되대 아니... 빨리 떠들려대 서로를 모아둔다 멈춰서 열정은 전해서냐? 멈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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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연만 내받고 투체로 있어도 투체로 뱉는 멈추를 죽는게 잊어버렸던 것들은 없을 것 같다. 그 부분은 잘 먹으면 좋겠다. 너와 함께. 헉! 홈모레스의 분자이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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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작님! 조작님은 도와주시지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나쁘지 않으니? 헛, 너는 없지 않으니? 하지만, 고마워 오늘 밤에, 좀 더 할 수 있을까요? 뭐? 아르바이트 그렇게 말하자면, 얻어내주는 저는 아니죠 사쿠라가와는 옆에 스나크가 있는데 그곳에 하버라이트 스나크가 있는데 마마가 오늘 밤에 바이트를 찾고 있어요 스나크? 무슨 일을 하는지? 자, 알겠지 잘 모르겠지만 5천원이면 대박이지 가볼까요? 네 고마워 고마워 좀, 이런 곳에 안전하시지 않으세요 무슨? 무슨 일이야? 봤을때, 규칙違反이 그럼, 그럼.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그냥, 법무부 죽는 사람은 있어요. 이것은, 하... 항상, 사장은, 소장님 아다치 아직 안 만나는구나. 스넥 바로 가라. 택시 타고 할까? 택시비가 있나? 택시비가 있나? 아, 금고? 금고 아직 못열걸? 지금 이 인벤에 금덩어리도 있고 돈은 많은데 아, 내가 이런거 주워야돼? 이런 시벤 음이상이다 아... 안녕하세요 졸라 비싸 심만네 택시 한번 클릭해야 저거 떴었나? 어? 클릭해야 저게 떴었는지 기억이 안나 푸른별리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택시 하나 또 있거든 이거 찍고 가는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택시가 여기있는 이유는 나중에 여기를 거의 아지트로 써가지고 여기 서바이브가 여기 어, 저기 보인다 안에 저 새끼 보이네 아가씨하고 아가씨하고 연애했었지 아마 음... 오... 아가씨하고 연애했었지 아마 미라로아가 있다.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유리창 바깥에 전선이 엄청 많이 있거든 그래서 꼬미주로라고 그러게 나중에 알겠대 일찍 무슨 말이야? 저희들에게 무슨 말이야? 이곳에서 설명해 줄게 여기로 가라, 보야들 전선이 엄청 많잖아 해외에 미세가 쌓여있어 전부 여기와 비슷한 스낵이야 이곳의 미세는 몇십 년을 도로보으로 하고있어 도로보으? 도로보으? 도로보으이라도 전기를 훔쳐가는거야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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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전선을 봐봐 그 전선은 그 전선은 전기를 훔쳐가는거야 도로보으이 도로보으이 도로보으으로 시으로 구매 deploying 도로보으으로 받은 장면이 도로보으으로 스킬의 이미지 고미주uzzy 세일이 전에 도로보으으로 그런가 いやん それがそのまま通りなになったってことだそういうこと ココイラのスナック ずっとコミジルに電気を使われ続けてんのさ その電気代だけで1店舗あたり月数万は行くよ もちろんコミジル払ってくれないから店が負担してんだよ 犯人がコミジルってわかってんだら行動するやいじゃねえか とりあえず泥棒だからまず警察に連絡か ではどこだ それができりゃ誰も苦労しねえだろ だよな、ばあさん ま、そうだわね え、なんでだよ、窃盗だぜ? 警察様の出番だろ 警察は取り合わねえよ コミジルのアジトに行くなんてやべえことするはずがねえ やべえこと?それくらいやべえことだって 지없는데. 카톡이? 도망가면 없지. 사이겠다고 하네. 그치. 그럼 카톡이 sieveлом 가까이 그들은 그들을 발견놨어. 내ürüorrows에도 그들은 그들의 피해보는 중.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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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ечь에 그들은 그들이 눈에 붙는 것 같다고. 고미질의 연춘은 유일하게 용칠해서 내 스타일인 여성분이야 대부분 애들 대부분 스타일일 것 같긴 한데 네 용칠에서 제일 이뻐 그래서 마사 이건 잊어버려야 돼 그렇게 간단히 말해 이건 시간대 문제야 그렇구나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1번 너는 무슨 말이야 상관할 것 같다 그러면 전선을 켜고 싶으면 좋겠어 고미질이 결정한 것 같다 마사지 그렇구나 그래서昨日 켜고 싶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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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나도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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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멈추고 멈추고 昨日だな コミジュルからの反応は? 今日ママが出勤したらこんなもんが店に放り込まれててなあ ここらこ最高は 今夜中に復旧しろ 電線を直せってことが もし直さなかったらどうだろう? そうねえ 相手は姿も見たことねえ連中だし 連中の言ってることが脅しじゃなけりゃ 何か仕掛けてくるかもしんないねえ 来るかもしんないねって 絶対来るさ あのな バアさんが自分の大事な店を続けたい気持ちは分からんでもないけどさ さすがにむちゃすぎ 自分の店? 私はここの常連客だよ ママのこと思って 用心棒を手配したってわけさ はぁ? どこまで勝手なババアだ うぅ...とにかく冗談じゃねえ 俺はコミジルと関わり合うのなんて絶対にごめんなさい 絶対にだ そうだい? 嫌ならお帰り ほしのぬけたブディガードに払う金はないよ あぁそうかい こっちから願いさげだよ おい 帰るぞ 嫌なかった 本当に お騒いされしました なん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전선을 다시 힐링하고, 그래도 뭐 먹으면, 누군가에게 돈을 가리게, 지단이나니란이나니... 그렇게 말해라! 아타쟈納得이 가능해요! 부끄러워, 바바라! 서서는 너희들이예요! 바아쌈의 말이예요! 納得이 가능해요! 아? 도로보사 렀어! 그 도로보사 렀어! 남집사님은 없지 않아. 흠. 남집사님은 5,000원이었어. 아아. 그것이 남집사님의 주식이 없지. 네. 남집사님. 괜찮지. 내가 할게. 소중해. 좀 기다려. 일을 선택할 수 없지. 남집사님을 도와주면 남집사님을 도와주면 남집사님을 도와주면 남집사님. 남집사님 제가 타고싶다. 남집사님KI contrast twitter. 박상대 그런데 일당이 좀 싸긴 싸다 일본치고 일본도 시간당 만에는 넘을텐데 아 천엔 시간당 천엔은 넘을텐데 술은 꼭 짠까봐 그러면 괜찮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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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는 계속 못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도 그가 계속 이동되면 그래도 그가 계속 이동되면 그가 계속 이동되면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그가 지금 있는 이곳에 그냥 이거 그냥 놀고 싶을때 바로 바아가 잊고 싶을때 듣고 싶어요! 그가... 지고구는 바아다 응? 응? 도시나? 쳐다본다 야, 아래 또르모이네이잖아 야 아 사퀴 히토카게가 으어우 팝콘소리 깜짝이야 이씨 하하 하하 없군가야 비비가 세우템 이라쌔 오객님 우ちは 처음이었었겠? 마 맞다 아르바이트 꼬미주로 아르바이트 아하 아르바이트 아하 아르바이트 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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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마아 고미주로 으흑 하하 으흐흐흐흑 하하 에 Dah 이케 자 점심 하하 엇 엇 아 이 업종에 그店을 매척척으로 했으면 대신을 주실 수 있겠지? 당신을 잃어버린다면 한국의 마피아가? 그렇겠지? 모르겠어 공연에서 술을 마셨으면 그店을 부끄러워 100만원을 주실 수 있겠지? 무조건 해야지 1000만원인데 100만원이면 무조건 해야지 이리와 함께! 이리와 함께!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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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함께! 충고 Micheo 하나의 동 helpful 그들의 논의 저 열쇠 끄레용 아니고 계속 쓰는거였나? 공용열새가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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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부끄러워.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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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봐본거지. 계약금으로 10만원이라도 봤던게. 저렇게 안 맞추기 힘든데 이 야구는 아직 안 나갈 수 있잖아 넌 믿고 싶어 제발 그저 참사로 그 야.. 그, 그.. 그 미식이시울에 맞는다 farm아...... 그는 그 미식이? 그가 그 미식이 너무 조명인 거 같기도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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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 그.. 너무 섹시해 사거리가 좀 먼데? 저렇게 멀면 곡사 때문에 떨어지지 나 고거는 안 돼 우리 모두 다 부끄러워 저기 저희도 죽을때 죽을때는 마지막이 너무 힘들어 좀 더 기다려줘 또 뭐고 스 낙크는 전선을 끌고 그니까 그니까 스 낙크는 전부 안으로 그기 때문에 그기 때문에 전기세가 파기면 전기세가 UpG 뿐만이 없음 금액 나름 대신 이제 무생게 해주고 일본이 전기세가 민영화라서 전기세가 무지하게 비싸니까 이제 또 sistemas에 모여 보냐 내 백만원 씩 났나 한달에 가게당 잊어 잠시만요 우리 다... 죽었지 오우... 깡고소... 저거... 준기가 쐈을까? 저거? 준기겠지? 아직 가요... 야 저거 화살 주워다 팔면 돈좀 내봤는데 재갈량 삼국주도 안 받나 저 새끼들 어~? 아, 던져요! 만엔! 맞다! 에? 하이! 방금 전엔 미안했다. 전선은 그대로 돌아... 오오... 잘 해결됐어. 야! 오, 천엔! 뭐야, 아하! 두 땅 2,500원이었어? 진짜 헐값이래. 아, 나 이제 생각나네. 두 땅 5,000원인 줄 알았네. 목숨값은 2,500엔. 하마코씨가 아주 인연이 아주 이제 계속 깊죠. 흠... 방석집 방석집 아시지? 하마코씨가. 오! 이 집안! 오! 흠... 헉...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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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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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위로 돌아... 집이... 야, 택시 타고 가! 돈도 벌었는데 플렉스 해야지 택시 한번 타자 피 한번 채우고 일본 택시비 비싸요 한국보다 쌀거라고 생각한거야 그러면? 다 비싸 우리나라보다 심지어 전철도 비싼데 심지어 전철도 비싼 dues 털락 고정 권고놈 섹시 을 멘토 결과를 이게 뭐야 드디어 이제 집이 생기는구만 밤꽃, 밤꽃 향 나는 휴지를 치워야 하긴 하지만 kita 설치해 다시 깜짝이야 그럼 다들 아침에 writes. 아우 저 기분 진짜 나도 옛날에 스무살때 비디오방에서 일해 봐가지고 나도 생각보다 아우 치우는 기분 알지 기분 진짜 더러운데 자기꺼 만지는것도 더러운데 이거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 흥, 마카아라진 않네 시켈이 너무 흥미도 없네 아 휴지 아 아 아 이 불쌍한 놈 불쌍한 또라이 부쌍한 또라이 ㅋㅋㅋㅋ 으 이게 그레이 그래서은 저가 아직도 쓰는데가 있나 저거 옆으로 딱딱 돌려가지고 불키는거 3,40년대에 쓰던 것 같아요. 3,40년대에 쓰던 것 같아요. 3,40년대에 쓰던 것 같아요. 4,40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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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던 것 같아요. 20,40년대에 쓰던 것 같아요. 16,60년대에 쓰던 것 같아요. 10, pantal spaceship 52,100년대에 쓰던 것 같아요. 17, matalan승 30년대에 쓰던 것 같아요. 1,40년대 수족 10,ples narrating. 따봉 빨간불 5,000원 내놔요 빨리 아 또 왔어 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며 자라났다고 하더군요 맛있는 식사는 즐겨본 적이 없답니다 하지만 식사도 중요한 교양이겠지요 근데 그래도 기회를 주... 얘네들 다 마법사야? 아 모으기는 쉽겠다 야 그런 이유구만 거부할 순 없지 손님을 한 장에... 전병 한 장에만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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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студ... 아... 아... 으아.. 막 거짓말 Sheriff's Bill 아 뭐야? 으흐흐흐 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도둑둑! 아! 오! 이곳에 도둑둑! 띄어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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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터키스웨어소이! 다행히 자동조장이 멀지 않았어 그놈! 부끄러워! 곧으로 만나면 그냥 죽어버리지! 어? 저분 우리 촌장님 아니셔? 돌아가시는 분? 촌장님같은데 그 자식이 있으므로 잘 지내면 부끄러워 하지만 브리치자빈이 여기에서 왕으로 그러고 그 가치 인형은 정말 그려야 그리저나 그 구조 그는 그리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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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이것은 지원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네 대인의 명분이 있으므로 일하는 것은 결국 이지매다 불안한 시절이네 5초넨 빨리 줘요 아 돈 안 받고 갈 것 같은데 방을 받는게 낫지 동본은 딱히 좋아서 주는건 아니야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구만 너희들에게 집을 가면 교주권이 발생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狙이였 狙이였? 우리의 교주권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나쁘지 너희들은 여기 있는 권리 법칙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 잘 모르겠어 전혀 없으면 이곳은 너희의 매장 그렇군요 하지만 또 다른 곳은 이곳은 단순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교주권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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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의 교주권은 다른 곳이야 브리지자파는 이곳이 이곳의 소유자 이곳은 우리의 교주권을 이곳에 이곳에 그곳을 제주도 이곳에 이곳이 저곳을 이곳에 이곳이 이곳은 이곳을 이곳으로 이곳을 이곳으로 이곳을 本当に済ませてくれるのか?本当に俺らでいいのか? ま、店の子たちだと国籍がないから賃貸契約が結べなくてね。仕方なしさ。冗談だよ。スナックの意見を見込んでこっちからの頼みさ。 わかった。住み込みのガードマン、やらせてもらうぜ。 その代わり、途中で出て行くなんて許さないよ。 ブリーチジャパンが偉人町から去るまでは、きっちり面倒見てもらうよ。 わかってるよ。恩に切るぜ。 うん。 よっしゃー! 感じた。 おみの一番。天井があるぞ。天井があるぞ。天井があるぞ。 天井があるぞ。 うん。これが私たちの城だよ。 素晴らしいもんだぜ。 じゃあ行こうぜ。 布団も深い深い。 ああ。 やっぱり焼けたな。 それくらいなんだよ。 俺は負担だよ。 前ら、私たちの家に、 前の家にもてるから、 温泉が増わったぞ。 素晴らしい。 じゃあ、 古道から出てくるのに思い出されないんだよ。 本当に見えたんだよ。 ありがとう,第一番。 ごめん。 馬鹿! 礼を言うのは俺の方じゃないか。 天井がありませんけれども、俺は死んでたんだよ。 저건 삶아야지 팔팔 끓는 물에다가 바로 옆에 지하철 지나가면 그렇게 진짜 소음이 심해요 난 철도 옆에 살아본 적이 없어갖고 밤에 잠 못잘을 정도 그 이유에 간호사의 명령은 확대되지 않았다 그렇군요 또 바깥을 했지 네 확실해 그러나 하지만 여기에서 해납으면 좋겠지 간호사는 없지만 또 새로운 목표가 가능하겠지 간단히 말해라 그 이유는 뭔가 목표가 있겠지 에? 네 알겠어 상호들이 방음이 탈게 항상 상호들이 방음이 탈게 눈을 앞두고 옛날 상호들이 그르르르르크 그런거라는 얘기가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너는 어떻게 가능하겠지 쉽게 말하자마자 쉽게 말하자마자 40도 넘어져요 당신이 저에게 아주 쉽게 말하자마자 쉽게 말하자마자 그렇군요 목표 목표 어우 침칫폐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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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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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저녁 어? 유우샤? 또 게임 얘기한다 또 도라크에에 출신다 그 유우샤다 하하하하 그 게임의 퀘러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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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뭐 대서 그래 뭐 대서 그렇다 자신감 지구 희윽 그 사이 니가 뭐 뭐 하하하하 하하하하 바로 다음날 바로 용사 되죠 진짜라 펜트칼리버 그럼 남은 목표는 그것만 없을까? 욕받았을까? 대략 그런 직업도 없을까? 직업은 직업이예요 하지만 勇者는 슬라임을 죽이면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군요 그렇군요 너는 지금까지 일어날 수 있을까? 40년이 넘어서 일어날 수 있을까? 나쁘지 않네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을까? 응!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미래의 미래에 간파이네! 응! 미래의 미래에 간파이네! 간파이네! 어, 소리 진짜 크겠네 지금 보니까 준기석 나오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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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 에헤! 아헤! 까다가 께어운! 뉴, 탐크, 바이러스 삼사 우울 내가 옳 fossila 으흐! 네 네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 크아 주제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자 진짜 이거 성우들이 한국어로 진짜 잘했어 한국어로 쓰는게 아니고 일본 성우들이 한국어를 연습해가지구 더비하는거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